주식도 이런 주식이었어 미쳤어 약간 도박에 재미라고 해야 되나? 딱딱딱딱 따딱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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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딱딱따 담배만 없었지 강원님께 갔다가 안녕 난 게임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승부욕 대장 나연 나연이야 반가워 얘들아 안녕? 난 앞으로 피 마락이야 딱대! 딱대! 안녕 원봉초등학교 신발주머니 왕 박규태 라구해 안녕 나는 범물동 개미들을 벌벌 떨게 한 갱이파이터 이동진이야 야... 어렸을 때 우리 나이 때문에 뽕도 한 번씩은 다 했어 아 맞아 맞아 빨대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끝에 손으로 찍! 그거 딱 붙이면 되잖아!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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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토끼 방광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야 아니 토끼 방광 몰라요? 몰라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 냄새가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제 애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? 아 진짜? 유독 우리 어렸을 때 도박이 많아 다른 거 알아? 떼는 거? 어 알지? 이렇게 종이판에 딱 있고 근데 나 그거 1등 나오는 게 본 적이 없어 나도 본 적이 없어 그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사기 100원 넣고 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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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쇼쇼 이거 하면은 이제 100원부터 3,000원까지 나와 야 어렸을 때 3,000원 진짜 큰데? 야 수익률이 30배야 그러니까 미쳤어 주식도 이런 주식이었어 미쳤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그걸 이렇게 양손에 잡고 와다다다다 뛰어서 이렇게 촤악 촤악 해서 발이 쭉 펴면은 일자로 이렇게 왕왕왕 도는 거야 프로필라처럼 우리 때는 거의 원신불리기급이었어 아 대가리 피 쏘을 때까지 계속 이런 거 맞아 맞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거 좋아해 아아아아악 정글짐에서 진짜 말했잖아 정글짐 알잖아 이게 한 번 떨어지면은 바로 그 빠따에 맞는 거야 맞아 거기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다 쇠야 쇠 경찰과 도둑을 좀 많이 했는데 체구가 작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쇽쇽쇽 잘 들어가는데 그러다가 실수로 어디 뭐 잘못 디디거나 잘못 놓치면 정글짐에 이제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죽는 짐 아 그러니까 병동에서 게임상에서 게임 룰러 죽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축구를 운동장에서 그때 많이 했었는데 그 축구공격이 맞은 거였다 난 그래서 정글짐을 무서워해서 그 밑에 두 칸밖에 안 올라갔어 나는 정글짐의 꼬데기를 전복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때가 딱 그거였어 엽기 시대였거든 바야흐로 엽기 시대 엽기송이라고 시리즈가 있어 우송 당근송 날 좋아하니 당근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다 주세요 내 컴퓨터 누가 해킹했어 로그인 도완 돼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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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그것도 알아 무슨 귀신 나오는 노래 이런 게 유행했어요 그거 들으면 귀신 나온다 무슨 파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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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츄 마츄 이런 노래가 있었단 말이야 영상을 끝까지 다 보면 죽는다고 그러고 난 그걸 또 믿었어 그때 유튜브도 없었다 우리 때는 판도라TV였다 킹크색 머리 이렇게 슈웨 라면 가게 슈웨 옷 가게 이런 게 엄청 하단 말이야 아 그 약간 사이쿤 같은 거 말하는 거지 약간 뭐 만들어서 팔고 오 맞아 아아아 RP의 레모네이드? 그게 뭐야? 그거 몰라? 알지? 우리 레모네이드 만들어볼까? 컵을 눌러주세요 뚜루룩 하면 물 채워지고 어 레모네이드 참 맛있겠구나 한 점 주렴 고맙습니다 아저씨 정보인가? 컴버터 시간 있었어 정보 시간에 난 맨날 건물 부수기 플래시 게임에 그때 다 했지 아 맞아 맞아 그때 맨날 한 컵 타자 연습 안 하고 난 맨날 그런 거 해가지고 타자를 잘 못 쳤어 아 떨어지는 문장 띠디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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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야 맞아맞aja 야 나 960 primera 이러면서 그걸로 애들끼리 서로 훈장 내밀듯이 하고 나 청산도 연습 많이 됐다 청산도 아 청산도 나는 그거 부자와 당나귀 부자가 당나귀를 끌고 가고 있었다 왜 당나귀 타지 않는 것인가 짬 좀 차면 별에는 아 별에는 방법이 그렇죠 1987 근데 이제 방구석 연구소에서 폰타 능력 테스트를 열었다는 거야! 뭐? 방구석 연구소에서 폰타 게임을 만들었다? 야 이거 열심히 하면 내 닉네임을 1등에 올릴 수가 있대! 뭐라고? 그럼 나 뭐 바퀴트 짝짝짝 빨리 올리러 가야지! 그럼 난 SE, 동진 SE 올리러 가야겠다! 우와! 멀리 따라와!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! 안녕!